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는 펫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한 데다 정부에서 펫보험 활성화를 추진하면서 동물의약품 사용이 보편화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녹십자와 대웅제약은 반려동물 관련 자회사를 설립해 제품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플루토와 반려동물 관절 건강을 위한 동물용 의료기기 애니콘즈 판매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 판매에 나섰습니다. 광동제약은 헬스케어 관련 기업 지분 투자 등을 통해 펫헬스케어 사업 강화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동화약품은 지난 3월 반려동물 토탈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 피펫에 50억 원을 투자하며 동물의약품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이 밖의 동화제약, HLB생명과학, 박설바이오 등도 동물의약품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전격 발표하면서 동물의약품 시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업계에서는 정부가 폐보험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건 만큼 보험 상품이 다양화 활성화하면서 동물의약품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홍연입니다.